으흠 아 아 은영씨 한번 해봐요 뭘요? 아 아 아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나면요 어 여기가 되게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한번 해봐요 아 마 아 아니 그 왜 어렸을 때 막 노래방 가면 녹음해서 테이프로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걸 듣다가 야 이거 누구 목소리인데 이렇게 크냐 이러고 지들끼리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도 있었어요 살면서 어떤 순간은 되게 선명하게 낫지 않나요? 그쵸 그때 이후로 약간 노래도 잘 안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배우잖아요 근데 코칭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성발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하복부에 힘을 주고 튕기듯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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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한 번 해봐요 한 번 해봐요 됐어 이렇게 세번 이렇게 Minh